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바야흐로 봄이 왔는데요. 증시는 아직 봄기운 좀 멀었죠. 아니, 어쩌면 다시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작년 말에 올해 목표주가 지수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던 증권사 중에서도요. 올해 목표주가를 조금 낮추는 증권사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대신 증권이 올해 목표치를 300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로 낮췄습니다. 1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연간 목표주가를 무려 250포인트나 낮췄습니다. 이례적인 거죠. 목표주가 하향의 기본적인 원인은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기에 위축을 주고요. 이게 우리 경제에 또 악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무역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악화될 수가 있고 실제로 글로벌 증시의 상승 동력이었던 실적 전망의 상승세도 이미 둔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의 상대적 투자 매력을 높였던 금리도 상승세로 전환이 되면서 자산시장 내에 주식 선호도도 점차 감소될 것이고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냈죠.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최근 만나본 비교적 큰 자선을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시각들을 갖고 계시더군요. 지금이 주식시장의 정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하락반전이라든지 혹은 위기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는 걸 느낀다. 주식 투자를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투자는 자제하면서 기존 투자의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지금 신규로 투자를 하면 이 주식은 하락 추세 혹은 위기 국면까지도 갖고 넘어가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글쎄요. 이분들의 생각이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시사하는 바가 제법 있다고 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는 두 부류의 투자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여간의 상승 장세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과 이제라도 수익을 좀 내야 되겠다고 의욕을 내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입니다. 어떤 분들이 최종 승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부류의 마음가짐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전자는 일정 부분 확보한 현금을 가지고 느긋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조그만 악재에도 밤잠을 설치고 계시겠죠. 주식시장의 승자가 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합니다. 요즘 주식 가진 분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르는 날 이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요. 출렁거림이 그만큼 심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꾸준히 오르던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지난 1월 말부터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보통이 1%, 2% 혹은 3% 가까이 내리고 또 오릅니다. 이 변동성의 구간에 마음이 편할 투자자가 과연 있겠습니까만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마음이 편하려면 레버리지 투자, 즉 차입 투자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도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만 커진 변동성에 스스로 더 큰 변동성을 부여한 투자자들의 마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또 안정감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야 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종목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분들이라면 조금은 마음 편한 밸류에이션의 주식들로 재편도 한번 고려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라고 늘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산 내에서의 배분 비율의 조절은 해야 하는 것이고요. 경기 상황과 장세의 성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도 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마음이 비교적 편한 투자가가 이길 확률이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